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힘들게 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악재가 이제 힘이 다한 걸까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215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일 미국 제조원 PMI 지수가 호조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또 어제 블랙번데를 겪으면서 8% 가까이 빠졌던 중국 증시도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탑은 더 탄력적인 흐름 보이면서 2% 넘게 올라졌는데요.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가 잠시 멈추고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일러 보이는데요.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까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할 이지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입춘이었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오늘 참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눈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저희는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서 오늘 시장도 좀 좋았는데 자 오늘 전문가님은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올겨울에 사실 이제 눈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오늘 낮에는 제법 좀 많은 눈이 좀 내렸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기분은 상당히 이제 좋은 편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이 들 건데 눈도우고 입춘인데 날씨는 좀 어려웠지만 시장은 좀 좋아지면서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베트맨과 함께 하시면 정확한 시황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잘 세워볼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또 이 좋은 시장에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세울지 같이 좀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장 굉장히 좋았는데요. 또 이렇게 잘 가는 장에서도 내 종목들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잘 전략 세워 가시고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두대전화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함께 알려주셔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 우리 이지환 전문가와 방송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시간 외에도 또 장중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악재가 반영이 다 된 건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 대부분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양시장 빨간불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 절반 이상이 IT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악재 반영이 끝나고 다시 펀더멘터리를 집중하는 모습일지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오늘 시장은 중국 시장이 일단 안도의 상승이 좀 나왔고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 개장 이후에 오히려 저점을 잡고 지금 상승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대량으로 다시 매수를 좀 취하겠고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이제 다시 이전의 상승장의 형태로 좀 복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대량의 매도를 좀 보였는데 대부분은 이제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우한 신종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증시에 반영되는 둔감도는 좀 떨어졌고 수급적으로는 오히려 이전의 상승장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좀 답보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우려와 기대가 이렇게 뒤섞여서 주식시장이 시작되는데 보시면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가 저점이 형성되고 항상 좋았던 기대감이 들뜰 때 이제 고점이 형성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좀 있고 특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차이나 쇼크가 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번에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다소 견제해졌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시장은 이제 반동 중이 시작했지만 이 우한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서 굉장히 낙폭이 컸던 종목도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1분기 실적 펀더멘탈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이런 종목들은 이번 반등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청산을 하시고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주도 섹터로 다시 투입하는 전략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스크에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전략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별 전략들도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KM이고요. 만 1,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80% 갖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 관련주로 급등을 했다가 어제 오늘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 그렇죠. 지금 만 1,100원에 80% 정도를 좀 들어가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만 1,950원은 현재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권이 좀 있지만 이런 이제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비중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테마에 형성됐던 종목들이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테마라는 거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오히려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실제적인 상황보다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에 의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이뤘다가 막상 중국장이 열린 이후에는 굉장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사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클립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감염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좀 이렇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은 반등을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거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점은 이제 낮아질 거라는 거죠. 직전 고점은 넘어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반등을 주고 내려오고 반등을 주고 내려오고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일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 정도 되는데 밑에 지지선은 한 1만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만 5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틀 연속도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 목표 가격은 최대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1만 7,400원인데 아마 여기까지 가기가 좀 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가격이 1만 7,400원이지만 1만 5천 정도 위쪽으로 올라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만드는 때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만 500원 선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주환 전문가님,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지금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강연회까지 취소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래 이제 이번에 첫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었고 10월달에 이제 지금 시장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시장과 관련된 전략을 좀 잘 세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신종 코로나가 워낙 굉장히 학생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은 민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고요. 연기된 만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좀 더 준비를 한 다음에 이번 사태가 좀 가라앉았을 때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연기를 했는데 이후에 다시 준비를 하셔서 더 알찬 내용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리코제약. 알리코제약이요. 매수과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만 3,200원에 20%예요. 네, 1만 3,2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은 종목 매수하셨다, 그렇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 한 2주 전에. 올해 되셨구나. 2주 전에. 네, 조금 되셨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제약 종목들이 사실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주도 섹터에서 좀 밀려나 있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이후에 제약주들은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이번에 이제 이 신중 코로나, 우한 신중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이번에 나왔던 부분은 메르스하고 다르게 치사율이 낮으면서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쪽에 감염된 쪽의 주도주가 되고 제약 쪽에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독감치료제나 항생제 같은 부분들이 사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호흡기 관련된 약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금 힘을 바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행보 상태에서 조금 밀려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래쪽과 위쪽을 좀 보시면 박스건 등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은 지금 121선에서 오늘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11,800원 정도가 지금 지지선이 형성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인 이후에 행보를 하면서 지금 보면 1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좌항선으로서 강한데 현재는 박스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전전점에서 박스 상단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행보하다가 위쪽으로 돌파하기보다는 행보하면서 아래쪽을 좀 탐색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3,200원인데 지금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지금 신중 코로나에 대한 치료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거의 반응이 없던 항바이러스제나 독감치료제, 항생제에 관련된 제약해자들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때 지금 반응을 주고 올라갈 때 이번 주 내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갈 때 13,200원이 매수 가격이신데 일단 1차 목표 가격을 15,000원으로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15,000원 근처에 붙을 때 일단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전점에서 생겨됐던 11,8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반등이 좀 나올 때 익절권이나 본절권 이상에서 청산한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들어왔을 때 청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 좀 보시고 13,200원 위에서 15,000원 붙을 때 청산한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중 코로나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같이 투여했더니 완치된 환자가 나왔다. 우리도 지금 입원 환자분이 말씀드렸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러면서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 관련된 제약회사들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호흡기 관련된 회사들하고 그러니까 알리코 같은 것도 지금 오늘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들어왔을 때 일종의 테마가 형성된 거고 테마 형성돼서 가격이 오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알리코제약 상담해드렸고요. 일단 11,800원선 지지선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항바이러스 관련주로 테마가 좀 옮겨오고 있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좀 들어올 때 반등을 하면 15,000원선에서 청산해보자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요? 메스코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300원의 50% 18,300원의 50%요? 네, 알겠습니다. KG 이니시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8,300원이면 오늘 좀 쫓아가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작, 시초가에 조금 지나서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떨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시죠? KG 이니시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종목 왜 사셨어요? 시초가에 여보세요? 예, 예. 네, 이 종목 그럼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종목이 택배 관련된 쪽하고 결제 관련된 쪽이 좀 테마가 형성됐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대부분 이 관련된 종목들에 반등을 좀 줬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지금 테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펀드멘탈이 나쁘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서 매집이 많이 돼 있거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딱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빵 하고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좀 짧게 보고 빨리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잡으시면... 목표가를 한 2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2만 2천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봉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쪽에서 지금 받아서 올라오는 이 자리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습니다. 돌파되는 시점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받았던 매물대로 넘어가는 물량이 그렇게 지금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격을 2만 2천 원 정도 잡으시는 건 좀 합리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인데 2만 원 정도에서 2만 2천 원 이 사이에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올라오는 물량으로는 여기 돌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직전 고점에서 행사했던 매물대로. 그러니까 목표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에서 눈치를 좀 보면서 청산을 하십시오. 시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딱 테마가 들어왔을 때 지금 칠 때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초반부 정도면 청산하는 전략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격을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로 좀 잡아드릴 거고 지금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 돌파가격이 1만 8천 원이거든요. 이번 주 내로 돌파가 2만 2천 원까지 돌파가 될까요? 이번 주 후반부 아니면 다음 주 초반부 정도에 일단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일단 빨리 가야 되는 거고 지지선은 지금 1만 8천 원 돌파하기 때문에 1만 8천 원은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KJ인시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테마로 뛰었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해서 익절하자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야스고요. 매수가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2만 원 지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2%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좀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 종목 치고도 지금 상당폭이 좀 밀려내렸는데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부분하고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두 쪽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반도체에 집중되는 회사였다면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종목은 디스플레 평판 쪽으로 많이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나아지는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내려와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쪽에 15,800원 정도의 지금 지시선이 좀 형성돼 있는데 오늘 이제 저점을 어제 잡으면서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저점이 좀 형성될 것 같아요. 15,800원 저점이 형성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반등은 다른 IT 섹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올라오다가 지금 위쪽에서 보면 한 18,000원 정도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겪은 양상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지금 매수 가격이 2만 원이신데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에 붙을 때 일단 청산을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 가격을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청산을 하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야스 일단 18,000원에서 2만 원 선 사이에서 청산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제일재당이요. CJ제일재당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3천 5백원이요. 25만 3천 5백원에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20%가 좀 안 되는데 그 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25만 3천 5백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20% 정도 갖고 계시는데 아, 그러게요.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막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정도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CJ제일재당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는 시장에 좀 관심이 바뀌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막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CJ제일재당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우량주고 CJ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 CJ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수합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인수합병을 제일 많이 하는 대기업 중에 하나가 CJ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알짜 기업도 많이 인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CJ제일재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데 실적은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 좀 답보 상태입니다. 실적은 늘어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을 얽미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체 발행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강소구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각한다든지 어떤 자본 수지를 좀 개선시키기 위한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그렇다면 결국 CJ제일재당이 지금은 약간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2019년도 실적이 줄었습니다. 실적이 줄은 상태에서 유동성 문제가 나오니까 주가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중장기적으로 들어와서 펀드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정도 지금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저가가 21만 1,5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서 지금 25만 3,500원의 매수간데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딱 장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면서 돌파를 못 시켰기 때문에 4번 정도의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이 25만 원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 매물을 해소하려면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안 그러면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가격 조정은 받기가 좀 어렵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쪽의 매물이 소화될 때까지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거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시제 제재당이 펀드멘탈이 올해 바로 개선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길어질 겁니다.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21만 원을 지수를 하는데 만약 이 종목을 들고 내가 이 위쪽으로 상당히 위쪽으로까지 좀 견뎌서 보겠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펀드멘탈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대신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3천 원은 시장이 좋을 때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25만 3천 원에 붙을 때 일단은 청산하는 전략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고요. 너무 오래 보기가 힘드니까. 대신에 난 좀 오래까지 들고 가겠다 하면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야 저 25만 3천 원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개선되는 걸 봐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 목표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고 상반기 안에 거기 다다를 때는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수가가 왔는데 안 팔았어요. 그렇죠. 네 번이나 왔죠. 네 번이나. 그런데 거기 못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다음번에 와서도 또 못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안 팔면 또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매수가는 오겠어요? 네? 매수가는 오겠어요? 아 매수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 오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정리할 거예요. 네.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이 종목은 매수가 근처에 한번 올 거예요. 그때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다른 걸로 교체하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25만 3천 5백 원은 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냥 팔아볼까 하다가 기다렸어요. 네. 이 종목은 지금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오겠어요? 네. 올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CJ제일재당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개선되려면 기간 조정은 상당히 오래 겪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까지 오면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L.O.T. L.O.T. 백퓸이요. L.O.T. 백퓸이요. L.O.T. 백퓸이요. L.O.T. 백퓸이요. L.O.T. 백퓸이요. L.O.T. 백퓸은 1만 5백 원의 매수를 하셨고 40% 갖고 계시고요. L.O.T. 백퓸은 1만 5백 원의 매수를 하셨고 40% 갖고 계시고요. L.O.T. 백퓸이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L.O.T. L.O.T. 백퓸이 좀 매수하고 나서 그 뒤로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이에요. L.O.T.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L.O.T. 네, 알겠습니다. L.O.T.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L.O.T. 네, 반갑습니다. L.O.T. 네, 이 종목은 굉장히 상승폭이 좋았다가 이번에 이거 오한 폐렴 사태가 겹치면서 낙폭이 좀 컸다고 했죠. L.O.T.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매수하셨죠? L.O.T. 네, 반도체가 관련되어 있는 장비 종목이고 그렇죠. L.O.T. 그중에서도 원래 이제 상승탄력이 제일 컸던 순서대로 보면 반도체 전공정 관련 부분에 제일 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그 다음 후공정이고 이제 최근에 중간에 뒤집어지면서 파운더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L.O.T. 베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상승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주가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에 좀 들어왔는데 L.O.T. 네, 그런데 다 이제 이 종목이 나쁜 종목도 아니고 주도 소재에 들어와 있는데 L.O.T. 비중이 좀 너무 한 번에 1만 500원에 40%를 들어가셨다고 했죠. L.O.T. 이럴 때 사실 이제 비중을 좀 이제 좀 조절하시는 게 좀 좋아요. L.O.T. 기술적으로 볼게요. L.O.T. 그때 예, 저 여은 저 그분 전문가님이 예, 한번 추천을 해가지고 L.O.T.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입니다. L.O.T. 지금 강조, 그러니까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고 총 3월 만한데 L.O.T. 문제는 이제 1만 500원 정도에 40%를 사셨다고 했죠. L.O.T.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 L.O.T. 충분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거든요. L.O.T.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미끄러졌을 때 L.O.T. 그러니까 한 번은 비중이 이제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L.O.T.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한 20% 이하 정도만 좀 되셨으면 L.O.T. 사실 이번에 내려왔을 때 여기 정도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L.O.T. 한 번 정도 더 사서 했으면 롤링하면 조금 더 좋은 포실라는데 L.O.T. 40%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L.O.T.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받으면 L.O.T. 제 생각에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L.O.T. 다만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L.O.T. 매수가까지 갔을 때 L.O.T. 매수가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 부분은 L.O.T.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거든요. L.O.T. 그래서 1만 5백 원 정도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L.O.T. 거기서 이제 1만 1천 원이 돌파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L.O.T. 그러니까 1만 1천 원이 돌파 안 될 때 L.O.T. 1만 5백 원 위에서 일단 본전 위에서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십시오. L.O.T. 절반 이상 청산을 좀 하시고 L.O.T. 나머지 물량만 들고 보는데 L.O.T. 지금 오늘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다시 IT 섹터 쪽으로 대량의 매수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개선되고 어제오늘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L.O.T. 배경 같은 경우는 그 공정 내, 그 섹터 내에서 완전 주도주로서 이렇게 탑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1만 5백 원 정도에서 비중은 좀 줄이시고요. 한 절반 정도 들고 1만 1천 원 돌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좀 괜찮은 전략 같아요. L.O.T. 배경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 반등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절반 비중 축소하고 나머지는 1만 1천 원 돌파하는지 살펴보자 이런 전략 짜드렸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문자 들어와 있네요. SBS 미디어올딩스고요. 매수가가 3,200원입니다. 그리고 30%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 3,200원이면 지금 보유하신 지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좀 끌고 계시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볼까요? 너무 오랫동안 가져오셨고 상당히 매수가 위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조금 감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SB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탈약성 있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올딩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혹은 계열사 관계가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 관계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완전 달라져서 아무리 SBS가 좋아도 SBS 미디어올딩스가 그렇게 상승폭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좀 아쉽죠. SBS를 가셨으면 상당히 이번에 좀 좋은 성격을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1795원인데 아마 이분은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쉽게 파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크게 많이 떨어질 구간은 없거든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서 위쪽으로 반영졌을 때 1차적인 목표 가격을 25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은 1795원 저점을 지지선으로 해서 2500원까지 흐름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계셨는데 그만큼 고민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전략 짜드린 대로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한 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캠시스. 캠시스요? 매수과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과가 3270원. 3270원. 몇 퍼센트 갖고 계세요? 아, 30%요. 30%요? 3270원에 30% 갖고 계시고 캠시스가 잘 가다가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좀 상담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사신지 좀 되셨어요? 최근에 샀나요? 아니요. 오늘 샀어요.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사볼 만한 종목입니다. 캠시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인증 쪽하고 제일 주력이 카메라 모듈인데 카메라 모듈 쪽은 지금 상당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양적인 팽창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카메라 모듈의 한두 개에서 지금 최근에는 최신 폰들은 기본 3, 4개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인 팽창에 의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삼성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꺾이고 있거든요. 조금 꺾이면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주가 탄력이 좀 많이 내려앉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업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이전의 상승 탄력보다는 좀 둔화될 계연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상승폭이 상당히 위쪽으로 좀 좋게 나왔고 주봉인데 1봉으로 보셔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꺾이면서 내려온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지지선은 이전에 제가 설정해드렸던 부분은 한 3천 원 근처거든요. 3천 60원인데 3천 원 정도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랐고 거래량의 소폭이라도 좀 늘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3천 원은 지지가 될 거거든요. 3천 원은 지지될 건데 대신에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늘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한 4천 원 정도까지 좀 보시는 진란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큰 변화를 볼 거면 주도 섹터가 좀 바뀌는데 이전에 휴대폰 부품과 관련된 부분은 주도 섹터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겪고 삼성전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주도 섹터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른 IT 섹터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 정보보다는 조금 앞으로 상탈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4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지선은 3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거 길게 가면 안 되는데 저도 이거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갖고 길게 갈 것 같은 느낌 이번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오늘 올 때 익지를 하십시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더 내려가진 않거든요. 아 예 그리고 우리 산업도 제가 오늘 들어갔거든요. 네 종목은 한 종목밖에 상당히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캠시스까지 상담해드렸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제약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4,42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갖고 계시는데 자 삼성제약이 지금 이 선에서 좀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 종목은 좀 이제 제가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일단 밑에서 지지받을 때 지지는 받았고 올라오는데 대신에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 청산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죠. 제 아래쪽에 지지선 설정해드린 데가 3,600원인데 이번에 거기서 지지는 받았죠. 거기서 지지는 받았고 대신에 매물대가 4,400원 정도에 붙으면 이게 매물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 지금 올랐을 때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4,400원 넘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에 붙었을 때 일단 청산을 좀 하시고요. 최대 목표 가격은 위쪽은 4,900원까지인데 오늘 이제 제약조들이 조금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이 종목도 좀 같이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펀드멘탈이 아니라 이번에 이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감기약, 호흡기 치료제 이 부분이 붙으면서 일종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들어왔을 때 반응이 좋을 때 청산하는 전략이 좋다 해서 3,600원 지지선으로 해서 위쪽에 1차 4,400원, 2차 4,900원인데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로 지금 반등 나올 때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이고요. 원익홀딩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700원이고요. 지금 40% 갖고 계시는데 원익홀딩스도 계속 잘 가다가 지금 좀 최근에 또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보유하시고 들고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위쪽에서 너무 이제 좀 고가에서 좀 사졌다. 그런데 비중이 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오늘 보시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주소 섹터에 들어와 있고 주가 상승 차이가 크더라도 언제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외부의 변수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한 종목을 가능하면 30% 이상은 안 사시는 게 좀 좋고요.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격이 여기 5,700원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렇게 행보하다가 보통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예상되는 그림은 이거였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반등을 줬을 때는 1차적으로 갭을 메꾸고 나서 한 번 눌렀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게 보이죠, 종목입니다. 다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고 40% 비중이 5,7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못하나 그러죠. 40%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넣기는 좀 어렵다.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주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그런데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 일단 지지선은 밑에 지금 오늘 좀 잡았던 게 5,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지선 5,000원으로 해서 목표 가격은 6,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나빠서 밀려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6,500원, 매수가격이 5,700원이니까 여기 매수가격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익질을 하면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줄이면서 한 6,500원 정도까지 다 전략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유콜딩스 비중 조절하면서 대응해 보시라는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다음 상담은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재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환 전문가께서 종목 상담과 함께 또 투자 팁들 가득 드리고 있는데요. 아쉽게 강연에는 이번 강연에는 취소가 됐지만 이 시간 통해서 또 알짜 팁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신용 코로나와 관련된 시향을 좀 드리면서 중국 시장이 개장됐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뉴스나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 전 주에 금요일 날 폐렴 관련된 종목도 청산을 하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 저점을 잡을 개인성이 높고 주도주를 사서 좀 교체한 이후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여러 가지 저항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그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항상 중요한 이유가 고점과 저점을 외국인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외부에서 충격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오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전에는 상당히 노출을 안 시키다가 충격이 왔을 때 단기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포지션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 포지션을 잘 보시면 이 여파가 얼마나 길게 갈지 짧게 갈지 혹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대안 부분은 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팁을 좀 살려보시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최소한 중기 이상의 하락이나 대세 하락으로 가기 전에 외국인의 수급의 전조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게 중기 이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하락이 예상되거나 혹은 대세 하락으로 갈 때 보통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옵션시장에서 반드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의 조단위 매도가 거의 매일매일 나옵니다. 조단위 매도가. 그다음에 선물시장에서는 최소 누적으로 4만 개억 이상의 매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쌓입니다. 그리고 옵션시장에서는 100억 이상 포도션 매수하는 기간이 초반에 2, 3일 정도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형성됐을 때 시장은 하방으로 내려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단기간에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시장에 큰 충격이기 때문에 파는 가격대가 굉장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대량의 매물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를 활용해서 천천히 매도를 하면서 대신에 선물시장, 옵션시장에서 하방적으로 해치를 걸거나 그쪽에서 수익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면 시장에서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대응하시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주식시장을 좀 보시면 단기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량 매도가 좀 불가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넘기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일반 기관이나 개인이 받아주기가 굉장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프로그램 매수에 외국인들이 가지는 물량을 계속해서 넘기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 펀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지는데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단기 펀드 물량들만 매도가 나오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펀드 물량들만 매도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도 규모를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장기간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선물시장 쪽을 좀 보시면 매도를 계속해서 4만 개 이상 이런 사태가 벌었을 때 초반에 1만 개학킥, 1만 개학킥 혹은 2만 개학킥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오늘 난사가 됐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에 대한 해치 물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외수를 위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과 주식, 선물과 주식은 이 프로그램 관계에 의해서 고평가된 걸 팔고 저평가된 걸 매수하게 됐습니다. 선물이 비싸면 선물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이 비싸면 주식을 팔고 선물을 매수하고 반대의 관계를 유발을 시키는데 이럴 경우에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기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선물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콘텐츠를 빼고 데이션 해서 어디가 고평가된 걸 팔고 저평가된 걸 사는 걸 했는데 이런 식의 빼고 데이션 전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신다면 이번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외국인의 자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가감한 거죠. 보통 때는 굉장히 하방 쪽에 적극적으로 수익을 노리거나 최소한 해치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해치 물량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락이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다음에 충격이 왔을 때 첫째 날, 둘째 날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옵션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보통 단기적으로 충격이 왔을 때 주식은 내다 팔기가 어렵고 선물은 계속해서 지도적으로 해치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푸드옵션을 보시면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100억 이상의 매수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매수가 2일이나 3일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리고 첫째 날에 어떤 현상이 왔냐면 푸드옵션으로 대량으로 들어왔는데 당일 날 오전에 이 물량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 1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튿날, 3일 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당일 날 1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5장으로 넘어갔을 때 거의 보압권으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크게 오지 않는다. 옵션에서 푸드옵션을 사지 않으면 선물로 산다는 것은 일종의 기간 조정이나 약한 가격 조정을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푸드옵션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충격이 단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난주 우리가 중국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고 또 이전에 차이나 쇼코를 봤을 때 대부분의 중국 시장은 개장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퍼센테이지 한 70% 이상 저점이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저점을 잡고 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뭐냐면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고 해서 저점을 잡았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을 잡은 이후에 기간 조정이 길게 이어지면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주도주는 옆으로 빠지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기간 조정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분석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보면 기간 조정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단기 조정으로 대비한다는 거죠. 단기 조정. 그러면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격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을 그대로 일단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한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중국 소비자 가는 거는 초기에 빨리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초기에 매도를 못 치면 반등치 매도 전략으로 좀 바뀌고 제가 계속해서 저희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문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때 버티라고, 죄송합니다. 버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주도 섹터는 그냥 버티라. 중국 시장이 열릴 때까지 일단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과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일단 좀 견딜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런 현상이 또 올 겁니다. 분명히 질병과 관련된 데는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지정확정 리스크든 충격이 올 때 과연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이나 현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현상이 얼마나 올지 사실 이 신종 코로나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식 시장의 경제 분야에 영향을 줄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뭡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이나 옵션에서 적극적으로 해지가 들어왔다 이러면 대응 전략이 달랐겠죠. 그때는 초기에 무조건 빨리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을 거고 매도한 이후에 매수는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고 만약에 이분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면 충분히 단기간 좀 견뎌보고 관련된 종목이 아니면 견디고 관련된 종목은 현금화해서 빨리 주력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기타 부분인데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유가 하락의 지속성이 있는가 보통 대세 하락으로 갈 때는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쪽까지 내려가는 대세 하락에서는 거의 10단을 내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율 변동성도 역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뭡니까 이 조정이 굉장히 크고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 반드시 오랜 부패 쪽에서 어떤 대응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죠. 금융위기 때나 어떤 때나 보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분의 그런 정도가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 시기가 신종 코로나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도 중간중간 확산되는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거고 우한 폐렴 관련 주의에서 좀 물려있으신 분들도 기대감을 낮추고 빠져나온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분명히 주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이란과 관련된 미사일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전에 우리 장에 한가를 갔기 때문이고 이분 같은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좀 버텨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나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충격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경험을 한번 또 해보셨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또 들어왔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 포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면 이분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공포시험에 투명을 하거나 시장을 두렵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점에서 시장이 굉장히 다급할 때는 반드시 외국인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갑자기 급한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송 통해서 이주환 전문가가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오늘도 정보 가득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이주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